아, 아, 보고 싶어진다고 분명! 소빈이랑 준이한테 좀 가봐. 싸우고 온다 봐. 준이 어떡해? 그거 어떻게 알아? 처 알아보고 떨어지라고 불렀어? 어. 보고 정신 좀 사리라고. 싸우고 저 소리 있겠지, 왜? 우린 친해질 수도 그럴 필요도 없어. 우리 아버지는... 뭐지? 가장 폭력범위해. 네가 이렇게 머리 안 굴리고 돈 안 써도 순수하게 네가 좋아서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어? 우리 가족 각자 피 흘림에 합소해서 꽁꽁 숨긴 팩트. 내가 까발렸대. 누가 네 꼬라지 보려고 온잖아! 내 지갑을 열면 네 지갑이 생각나고 왜 그래? 네 집을 보면 내 집이 떠올라. 현실이 시궁창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. 시궁창이 뭔지 날... 알죠? 돈 없는구만 시궁창인가? 형! 너 교활하고 위선적인 애 아니야. 어떡하네. 무슨 일이야? 너가 불행하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닌데 아주 오랫동안 아팠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허무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돼도 못해도 괜찮아. 그 아픔이 내 오랜 친구였나봐요. 그걸 까놓고 너무 오래 견디지.